내일도 습식 폭염입니다. 곳곳이 폭염주입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체감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불어오는 수증기로 서쪽 지역은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는 오늘 밤까지, 중부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소나기입니다. 5에서 40mm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속에 서쪽 지역은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제주는 5에서 40mm,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27도, 전주 26도를 보이며 서쪽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이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珍 흐 ride 저 등등 보르려 아침 quer 알 Kenny 아무리 눈